강화 부동산의 미래를 중개하는 강화 호박이 강화랜드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삼동암리에 토지 150평서부터 1000평까지 전체가 1000평이에요. 분할 매매하고요. 건폐 40%입니다. 4미터 도로 접혀있고요. 분할 매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은 협의가 가능합니다. 메타 세카여나무가 다수 있고 조선소나무도 다수 있어요.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주말주택 근생시설 전원주택 개인 캠핑장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삼동암리는 강화대교도 15분 20분 초지대교도 15분 20분 정도 이렇게 중간 위치에 있고요. 아래쪽에 1차 2차를 분할 매매를 완료했고요. 3차에 이번에 분홍색 부분을 들어가는데 이런 모양으로 해요. 1000평을 현재 5개로 가두면 떴는데 면적은 한 사람이 다 해도 돼요. 두 사람이 다 해도 되고 이렇게 면적은 협의가 가능합니다. 주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에 밭처럼 다 벌목이 되어 있는 부분이 2차 분할 매매 한 자리에요. 여기가 2차 매매 한 자리에요. 그 위에 소나무 위쪽으로 지금 한 1000평 정도 이렇게 분할 매매를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아랫부분은 1차. 1차 매매 가지고 집들이 지금 3채가 짓고 있는데 1차 여기가 2차 이 위에가 3차로 분할 매매를 시작합니다. 1차 2차는 다 분양이 다 끝났고요. 이렇게 지금 덕정산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 소나무가 경계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바로 옆에 아주 작은 동네 사람도 잘 알 수 없는 그런 조그마한 저수지가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 오른쪽 도로 비포장 도로가 이렇게 덕정산 등산하는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저수지가 있어요. 가끔 보면 여름에 낚시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바로 옆에요. 그래서 이 저수지와 덕정산자락에 있는 17대권이 있는 그런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다시 한번 2차 개발했던 자리 이 하얀 끝면은 내가 여기 2차 개발한 끝선이에요. 다 벌목 다 했고 허가가 다 끝났어요. 이렇게 여기는 지금 일부 이게 좀 이렇게 쓰러져 있는 나뭇가지들은 아래쪽에서 벌목을 할 때 자녀분이 좀 남아있고요. 물론 다 치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메타 세콰이어 나무들이 이렇게 늘씬 늘씬하게 쭉쭉 뻗어있고요. 물론 필요 없으면 다 뽑아버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또 이걸 잘 살려서 개인 캠핑장 또는 정원을 꾸미는 또는 기타 여러 가지로 한번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오시면 저 개인 입장에서도 나무들 잘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오시면 훨씬 더 아름답고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메타 스퀘어 나무가 있고 이렇게 일부 나무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활용하시거나 옮겨 심거나 또 개발하면서 나름대로 잘 꾸밀 수 있는 분들이 오시면 더욱 빛이 날 것 같습니다. 다시 이 위쪽을 좀 보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저수지 올라가는 길인데 저수지 다 왔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주 색깔도 아주 그냥 나무에서 이렇게 뭔가 반사가 돼서 그런지 푸른색을 띄고 있어요. 이렇게 크진 않아요. 아주 자그마한 또 크마한 것도 좀 그렇죠. 그래서 바로 옆에 이렇게 놀이터 같은 그런 저수지가 바로 옆에 있다.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토지는 이런 주황색 라인에 있는 이 천평을 분할 매매할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밭이죠. 이 정도면 그렇죠. 이게 산이 아니죠. 이렇게 보면 다 밭이에요. 주인께서 여러 가지 나무들을 이렇게 심어놨는데 메타 세커도 있고 뭐 대추나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과일나무 벚나무 은행나무 등등 나무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아주 오래된 것도 있고 뭐 최근에 심어놓은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그렇죠. 이런 것을 잘 좀 쓰임새 있게 좀 잘 활용하시면 하고 기대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작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나무들은 작은데 제가 이해드리면 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무들은 이렇게 좀 선별적으로 어떤 땅에 내가 어떻게 위치할 것인가만 정해놓으면 이 나무들도 같이 땅을 매수하시는 분들과 어울려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지일나무 인기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조선소나무 또는 적송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나무들이 좀 인기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너무나 평평하기 때문에 뭐 토목공사 할 것도 별로 없고요. 뭐 일부 이렇게 좀 손봐야 될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판판해요. 여기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어놨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 땅의 특징이다. 덕정산자락에 등산을 해서 건강을 올라가는 길이에요. 덕정산 올라가는 길이에요. 왼쪽에 있는 이 땅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도 하고 또 왼쪽에 저수지도 있고 또 앞쪽으로 조금 한 몇백미터 나가면 저수지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도 저수지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초지대교와 또 강화대교와 중간 위치에 있다. 초지대교로 나가든 강화대교로 나가든 또 강화읍도 여기서 한 15분이만 갈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좋은 더군다나 온수리 실상면 온수리에서 찬우물 고개까지 지금 4차정도로가 거의 지금 공사가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화부로 오던 초지대교로 오던 이 부른면이라는 곳은 접근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계획관리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는 건폐율 40% 용적률 100% 이고요. 무엇든지 다 할 수 있는 어떠한 용도로도 다 쓸 수 있는 그러한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